히히... 카드 아씨 와 참송 히히... 주워드 임팩트 아니 신성 탐수원 어디가고 변성 나보랭이가 나가 야... 날씨도 덥고 히히... 좀 전에... 아니 요... 요... 전에 구겹하기 뽕만 좀 봤더니 구파에 눈이 가는 잠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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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아... 왜 상점만 오면... 아니 왜 무릎에 오면... 상점 주인 튀어나오냐고 어... 풀변성 가능 음... 요... 와 신성 잘 떴네... 에비 빼고 다 좋다 오... 뭐 뭐 다 지식... 이거는 연성이 다했다 인정 한 번 더 니들 다 영포사나 볼래 합하기 변성 갓 떴다 불잼 갓 두 잼 첨탑 바로 마 어 빙하 아 까지롱 까까털 안녕 세상 범드 안녕 세상 쓸 걸 그랬나 옵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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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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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성 압팟변 앗 앗 앗 이건 사기야 신성 쓰자 그래도 하하오 앗 우세 내 체력 아 어디감 압파기 압파기 변성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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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곱판 써봤자 터지긴 터지나 내가 터진 야 이걸 사내 전성 캐리오 변성변성 7 뭐야 왜 또 룬피야 터피 룬피 이짜돌림 룬피 후회 개꿀 합하기 두개나 있는데 룬피해도 되지 않을까 삼꼬덱해도 될 것 같은데 살 떨린다 지금 또 치워 밤댐 밤댐 초창도 있고 홀로그래면 나중에 나오겠지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다 제발 이러지마 홀로그래면 음 음 あなた는 이것들은 안에서 1,2,3,0 2,3,0 3,0 5,0 5,0 6,0 5,0 5,0 5,0 6,0 6,0 6,0 5,0 5,0 6,0 6,0 6,0 아이 폭풍 계속 나와 뱀탄 안 돼 고통 안 받으리라 고통받고 후회하는 디펙트 이빠는 미친 로봇 알려줘 죽었는데 음 왼쪽 뱀탄 뱀탄 9회 지우고 습혈조댄 하면서 올라가면 되겠죠 오잉 오잉 하파기 하파기 야 우회 딜금 어질어질한데 하파기 도라이색 베베 아파이색 너 밑에서 뭐하는거야 너 밑에서 뭐하는거야 더 나게 오잉 자 기절할 것 같다 사냥 드디어 드디어 그래 디펙트야 후회하지마 암만 보는거야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마 아니 이번엔 몸부림이야 어서 상호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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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 데미야 혹시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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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아싸 길다줄 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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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stom 조합 creative 신성어디감 신성어디감 합학이 들어갑니다 바로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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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집 다 돈듣는 이펙트 초컷 선 넘네 이펙트도 이제 선 넘기 직선입니다 삼도천 와 무한 변경 와 더 신성 아이씨 안될까 아이씨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이게 디펙트야... 이런 건 가짜 디펙트야... 디펙트가 이렇게 약할 리 없잖아... 무효... 아니 드로 이렇게 잡히면... 나름 센데... 안전... 어... 떤성이다... 안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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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스퀘리 이 생충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생충을 얻을 수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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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니 빌어먹을 빙하 어디가냐 광기를 두 장 엎습니다 홀로그램 두 장에 광기 꽂아 가볍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홀로그램 두 장에 광기 꽂으면 내가 이겨나 롤야 아하하 멋대로 해보아라 에반드 금슬 금슬 또하기 이게 덱이냐고 아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안되나. 어떻게 안되나. 2분 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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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장 더 없나? 그래, 별성 하나 더 있다. 기다려, 인마. 방어도 좀 올리고. 이펙트 2페이지다, 인마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이제 이걸로. 사위모 두장에다가 꽝기 넘게 이기는건데 벌써 죽어버렸군 인광길 아 신성수 빨리 좀 나와 뭐하는거야 뭐해 인마 뭐해 나왔다 이펙트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사팍이 주네 안나오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펙트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파이어 에헤이 아냐 유타 세잔 영코 일행 이 OP 이펙트는 전등부모 이를 southwest 러시니 디번넨 이펙트는 살바꿈 시모흡 정신공격 105릴 버젓 발견 유타 폭력 유타 별거 아니군 1888 무한한팀 저드성 강화할게 없다 뱀구암 삼성 오셔냐사장 오셔냐사장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등마법 등마법 이 정도 딜은 맞아줘도 될 것 같은데 복쇄로 막는 방법도 있지만 아 위모 어디갔어 이제 속쇄로 나가야겠네 뭘 자꾸 쓰는 거야 너무 빨리 지나가서 보이지도 않네 강과 방태 너희들의 탭에다 보이지도 않네 으아 고짐 으아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흐음 독수 하나면 막긴 하는데 다음 공격을 못 막는데 미유 복수 복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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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성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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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성 드로 이렇게 많았는데 대륙해보니까 드로 그렇게 많이 없네 말릴만 했네 이펙트가 그렇지 뭐